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요약집 201페이지 농지임대차입니다. 농지임대차는 동그라미 1번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농지의 경우에도 대학력이 인정되는데요. 시장군수구청장 시구업면장의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대학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농지임대차기간 최단기 존속기간이 3년 이상이고요. 다만 단연생식물재배지는 5년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따라서 3년 기간 미만으로 정한 경우 3년간 약정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3번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지부와 관계없이 60세 이상인 사람이면 5년 이상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되게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했죠. 그 다음에 4번 임대차기간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을 통제 안하면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됩니다. 202페이지 농지처분 의무입니다. 농사를 안 짓게 되면 시장군수구청장 인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가치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됩니다. 세대를 가치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이 말이 신설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 의무기간 안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농호총공사에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 한국농호총공사는 매수 청구를 받으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자 이행강제금입니다. 7번에 동그라미 1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 명령을 받은 후 매수 청구를 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동그라미 3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로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4번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 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합니다. 5번 이행강제금 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고주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신청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입니다. 우리 암기프린터 35번에 있습니다. 35번 35번에 동그라미 8번 농지법 토지거래 허가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이신청 30일 이내에 한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203페이지 경공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라는 것은 다수의 매수 희망자에게 매수 청략을 하게 하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수 청략을 한 자에게 매도 성낙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매매계약 형식을 말하는데 이미 경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제 경매가 있습니다. 이미 경매가 있고 강제 경매가 있다. 이미 경매는 담보물건이 있어야 실행할 수 있는 경매가 이미 경매고요. 대표적인 게 전세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제 경매는 집행권은이 있어야 됩니다. 집행권은이 있어야 되는 경매가 강제 경매고요. 임차권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따라서 임차권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주인이 돈을 안 내주면 곧바로 경매 넘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임차 보정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성소 판결문에 의해서 강제 경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전세권이 가지고 있는 담보물건의 성질에 따라서 곧바로 임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5페이지 양가로 3번 표에 있는 권리분석이 중요합니다. 권리분석 9회 때부터 경매가 시험에 출제됐는데 9회 때 이 권리분석이 출제됐습니다. 소재되는 권리, 소재주의, 인수주의 이런 말을 하죠. 소재주의는 경매 넘어가면 모두 소재, 삭제, 말소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무조건 소재되는 권리가 뭐가 있느냐 하면 이거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무조건 소재되는 게 첫 번째 근저당권, 저당권, 잠보 가등기, 감유, 압유 이런 것들은 무조건 소재됩니다. 말소됩니다. 자, 무조건 인수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유치권, 북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이런 것들은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입니다. 이렇게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 무조건 말소되는 권리 뺀 나머지 권리는 이 말소기준권리라고 하는데요. 말소되는 것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권리를 말소기준권리라고 하는데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있는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것들 인수됩니다. 지상권, 지역권, 환매등기, 가처분 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보증가 등기 이거 전부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 인수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말소됩니다. 만약 최선순위 전세권이라면 배당요구하면 말소됩니다. 배당요구하려면 인수되고요. 최선순위 임차권의 경우 배당요구해도 전액을 다 배당받을 때까지는 배양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재되는 게 안전하죠. 인수되는 게 위험하고요. 위험한 거, 내가 돈을 많이 벌려면 위험한 걸 해서 위험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고요. 남 소개하려면 안전한 걸 하고 소개비를 받는 게 유리하겠죠. 유치권은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점유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유치권자에게 돈을 내줘야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치권은 경매 신청권은 있지만 우선변제권은 없는데 다만 강력한 우선변제적 효력은 있다. 돈 안 받으면 계속 유치권 행사하고 안 나가도 되니까 206페이지 경매 절차가 9회 때 한 번 나오긴 했는데요. 큰 계략적인 흐름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그 구체적인 건 207페이지부터 있습니다. 207페이지에 보면은 메뉴에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공고인데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일주일 이내에 결정을 하되 배당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길 이전의 날로 정하게 됩니다. 2번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아니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다.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자라도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후순위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자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자 그 박스에 보면 배당요구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담보권자, 임차권 등기권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자, 가압류권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 신청을 한 압류 채권자 이런 사람은 배당요구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우선면제, 최우선면제 이런 거 받으려면 다 배당요구 해야 됩니다. 판결문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요. 자 그 다음에 208페이지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이게 경매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매수 보전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매수 신청 가격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매각기일이 있는데 유찰되면 이 경매라는 게 완전 자유경쟁매매가 아니고 제한경쟁매매입니다. 1억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 1등 뽑겠다 했는데 1억 이상 써낸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유찰됐다고 합니다. 유찰되면 상당한 금액을 낮추고 가격을 깎아주고 다시 새 매각을 합니다. 1억이 유찰되면 서울 경기는 20% 인천은 30% 깎아줍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8천만원부터 시작하고 또 유찰되면 6천4백만원이 최저 매각 가격이 되겠죠. 재매각은 매각 잔대금을 내지 않아서 실시하는 매각이 재매각인데 재매각은 원칙적으로 가격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매는 지금 굉장히 방대하니까 다 알기가 어려워요. 시험에는 한 문제 나오는데 따라서 기출 문제에 나왔던 것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양가로 4번 차순위 매수신고입니다. 2등입니다.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정금을 뺀 금액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 자순위 매수신고인을 뽑습니다. 최저 매각 가격이 9천만원인데 1억을 써냈습니다. 1등을 하려고 그런 경우에는 보정금은 최저 매각 가격이 10%인 900만원을 내고 나머지 잔금이 9천백만원인데요. 이 9천백만원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 가장 높게 써낸 사람이 자순위 매수신고인이 될 수 있다. 자순위 2등을 뽑는 이유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보정금만 내놓고 나머지 잔금을 안 냈을 때 자순위 매수신고인에게 매수기회를 주고 경매 절차를 종결하기 위해서 2등 자순위 매수신고인을 뽑습니다. 양가로 5번 매각 결정에 대한 즉시안고 즉시안고는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육아정권을 공탁해야 됩니다. 한고는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매각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매수보정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라고 했죠. 6번 매각대금의 나쁜데 대금지급 기한일입니다. 대금지급 기일이 아니라 기한까지 대금을 내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 다음에 210페이지 7번 배당순서 2번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0순위 가장 먼저 배당하려주는 게 동그라미 1번 경매 집행비용 동그라미 2번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가 되겠고요. 양가로 2번 1순위가 최우선 면제입니다. 2순위가 소위 당해세입니다. 그 다음에 3순위, 4순위가 같이 보면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그 다음에 확정일자부 임차권, 조세채권 이런 거는 물건과 똑같습니다. 조세채권이나 확정일자부 임차권은 물건은 아니지만 물건과 순서가 똑같다. 4번, 5번을 봤고요. 6번은 후순위 조세채권입니다. 물론 조세채권보다 더 빠른 게 5순위 임금채권이죠. 월급 주고 그래도 남는 돈 있으면 세금, 후순위 세금 그래도 남는 거 있으면 8번의 각종 공과금 8순위가 일반채권입니다. 실제로는 거의 5순위 5번 4순위에서 다 끝나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조당권 중에서도 후순위 조당권이 배당 다 못 받는 게 현실입니다. 양가로 8번 부동산의 인도명령 명도 소송이 있는데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매순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는 인도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금 납부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인도명령을 할 수 없고 명도 소송을 해야 됩니다. 5번 민사집행법상 주요 개정 내용인데요. 1번 미등기 건물도 부동산의 방법으로 이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1기일 2회 입찰은 길 입찰이나 호가 경매에서 유찰되면 오후에 밥 먹고 한 번 더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한 번 더 하더라도 가격을 깎아주지 않는 게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1기일 2회 입찰을 실시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간 입찰 호가 경매가 있는데 매각 방식이 세 가지가 있죠. 길 입찰 호가 경매 길 입찰 호가 경매는 유찰되면 1기일 2회 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기간 입찰은 입찰 기간을 일주일 이상 한 달 범위 내에서 입찰 기간을 주고 입찰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일주일 안에 매각하는 방식을 기간 입찰이라고 합니다. 가장 완벽하게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비밀을 보장해서 높은 가격으로 매각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연체자가 늘어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길 입찰 호가 경매는 유찰되면 일기일 2회 입찰 오후에 밥 먹고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할 때는 가격을 깎아주지 않는다는 게 단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매수 보증금의 인하 종전에는 응찰가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를 냈는데 지금은 최저 매각가의 10%를 낸다. 그 다음에 한 곳이 보증금 공탁을 확대했다. 모든 한 고인은 이제 한고를 하려면 매각 허가 결정이 돼서 한고를 하려면 매각 대금의 10%를 보증금으로 공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대금지급기 이래서 대금지급기 한호로 바뀌었습니다. 정해진 날까지 돈 내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배당 요구의 종기가 첫 매각길 이전의 날로 앞당겼습니다. 6번에 인도명령의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종전에는 경매개시결정 전후에 따라 인도명령 대상이 결정되었으나 민사집행법에서는 경매부동산의 인도명령 대상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특별히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근원을 가지고 있는 한 인도명령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간이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인도받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공매는 압류부동산 공매 세금 안내서 실시하는 공매가 가장 많고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등이 있습니다. 공매는 그 정도만 보고요.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213페이지 매수 신청 내린 등록 규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рав질 feel go 의 go 의 go 의 1 2 2 2 3 감사합니다.